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에게 아동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에는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아동 콘텐츠나 유해 콘텐츠가 많아서 주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1인 콘텐츠 제작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아동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동 콘텐츠 시장에서 이른바 캐리 열풍을 불러온 한 유명 채널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누적 조회수 14억 5천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아동 콘텐츠를 위장한 유해 콘텐츠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감시망을 피해 업로드되고 있는 만큼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깨끗한 아동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세미TV라는 아동 콘텐츠로 유아교육 전문 채널 키즈에드TV와 함께하고 있는 바수니스트 김세미 씨. 세미TV는 각종 교보재를 활용해 아동들에게 교육적인 지식과 놀이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소 주1학교 봉사를 하며 아동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유해성이 없고 재미있는 아동 콘텐츠의 필요성을 느껴 세미TV를 시작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할수록 아이들이 얼마나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는지 느낀다는 그녀. 양질의 콘텐츠로 아이들에게 지식과 웃음을 선사하는 세미언니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핸드폰을 한 번 잡으면 노출을 않더라고요. 애들이 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콘텐츠들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장면이 아이들에게 노출될지 모르고 또 어떤 정보가 전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들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익살스런 두꺼비 복장을 입고 장난감 놀이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역시 키즈 에듀TV와 함께하는 아동 콘텐츠 크리에이터 박현종 씨의 꺼비TV입니다. 목사 기도한 그는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전하고 싶었다며 콘텐츠 제작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통해 아동들이 성경 이야기나 생활 교육을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연기와 연출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활에서 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또 그리고 그 교육을 함에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다른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또 좋은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제가 차별화된 거가 있다고 하면 교육과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좀 가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아동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나선 1인 콘텐츠 제작자들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재미를 전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